오늘은 콩나물 물고기를 할겁니다 콩나물 손질이 끝났으면 같이 들어갈 양파 대파 청양고추도 썰어주겠습니다 대파는 먹기좋은 크기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진 마늘 1스푼 넣어주고요 맛술 4스푼 간장 4스푼 매운 고춧가루 4스푼 참기름 1스푼 고추장 4스푼 불 acept的 콩나물 2 mol 1 cup fitted 양파 슈가 내수 가운데에 콩나물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를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를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을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를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를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를 볶아줍니다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촬영하고 갈게요 한 잔 맘 너무 맛있어 버틴 너무 맛있다 버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날씨가 진짜 바람 불고 비 오고 난리 났습니다. 방금은 천둥까지 쳤어요. 이제 볶음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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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이게 치즈를 많이 넣어도 엄청 맵거든요 엄청 매워서 아마 치즈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그렇게 느끼하진 않을 거예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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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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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고구마는 김치랑 먹어야 돼